아쉬움만 남겨놓고 끝이 나네요 그래도 팬 여러분들한테 어떤 포부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저희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팀 중에서 한 팀이 또 탈락을 하게 됩니다 1단 엎드려 2단 올라오세요 자 오늘 엄청난 체력을 쏟고 있는 지금 3단 선수들이거든요 특히 빅스가 선전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자 이미지은 빅스는 3팀 시청자들에게 각인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하시는데요 자 호흡이 지금 아 자 호흡이 지금 아 자 빌키 팀이 홀린 스타스가 빨랐어요 자 빌키 팀이 홀린 스타스가 빨랐어요 자 빌키 팀이 홀린 스타스가 빨랐어요 자 리키 팀이 스타트가 빨랐어요 리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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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키 온다 쇼리! 쇼리 온다 쇼리! 쇼비를 잡았다! 쇼비를 잡았다! 이번엔 박맹관 잡았다! 성공! 이번엔 박맹관 잡았다! 이번엔 박맹관 잡았다! 아 빅시 드림팀의 병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 빅스가 계속 열심히 일од 했습니다만 경험과 노련미의 드림팀이 앞서네요 빅스 앞으로 각오를 들어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빅스 다시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겠죠? 자 저희 빅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리얼 퀸! VI-H100!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장난쳤잖아 지금까지 넘어지잖아 진짜로 나만 그렇게 생각했어 미안해 장난은 아니고 처음은 다 했지 그럼 형 이번에는 결승이니까 1대적으로 완료 이번에는 그냥 같이 갈게요 서울동 당뇨 화이팅! 드림픽 화이팅! 우리 드림픽 화이팅! 우리 드림픽 화이팅! 제1회 세계인간전차 레이스의 마지막 경기 대망의 1년차 레이스 결승전! 이 경기만은 물러설 수 없다 최고의 체력을 몰칭 백지팀 오늘은 원숭을 누린다 최강단합 정신으로 무장하는 성조팀 과연 완벽한 기록으로 KBS인지 최대 챔피언은 어느 팀이 될 것인가? 대체 결승전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를 통해서 세계 최초의 인간전차 레이스 초대 챔피언이 결정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성조팀이 세 종목을 모두 선권을 할 것인지 자 리키팀이 마지막에 성조팀을 견제를 할 수 있을지 자 경기는 단 한판 과연 진정한 드림팀의 에이스는 누가 될 것인가? 어떻게 보면 배기량이 비슷한 전차끼리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수, 한민관의 대결 오늘 굉장히 두 선수가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몸무게만 빨리 얘기해 줘보세요 몸무게 78 78 76 76 80 80 65 65 75 75 65 65 자 엎드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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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엎드리세요 아 바꿔요 갑자기? 예예예예예 강렬한 끈다 그렇지 그 방법이 좋으네 아 여기 지금 바꿨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? 네 자 여기 몸무게 몇 킬로에요? 67 67 75요 75 74요 73 78 내려와 78 내려와 70 70 54 54 54 54 54kg 몸무게로를 시달일 때 이쪽이 좋아요 레이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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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이기는 팀이 진정한 디링팀 에이스입니다 네 여기서 지면 여기서 지면